오, 저희 아버지 교통사고 차선우가 맞나요?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왜 그랬어? 소리 지배치아! 만약 당신이 우리 아빠를 그렇게 한 게 사실이라면 그땐 내가 용서 안 해. 그 여자를 그렇게 포기 못하겠어?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. 사랑해요. 승리가 어딜 가요? 지금부터 마음 정리해.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 거예요. 단 한 만큼 갚아줄 거야.